9월 4째 주 K-POP 팬들의 마음을 흔든 챔피언성의 주인공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4째 챔피언성 스트레이키즈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계속될 스트레이키즈 앵커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K-POP 팬이라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피언 앱에서 쇼챔피언 투표에 참여하세요 투표를 통해 당신의 으뜸이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당국민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K-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ree The K-POP 빠빠 R-E- legislate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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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Hey You wanna come in Let's do it again drugger Hey Do not gon' go need any We don't know who you are Why you doing it? 내 눈치게 누구라도 꿀꿀고 눈 밝혀라 Bouncing 오늘 어떤 향을 걸어 모아 Bouncing 손잡이는 돌려 내가 원하자 걸 다 볼래 네 문 앞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목소리 깨우기 눈으로만 외쳐 멈출 함께 더 위로다 Let's go Come inside man Hey 반대점의 출입금 지역의 백돌 반대점의 출입금 지역의 백돌 반대점의 출입금 지역의 백돌 왕이 자가 되고 싶다면 참에 go 너의 가치가 끝인가 보 머리 쓸 시간 ready to go 고생했어 주의 잘못 만난 몸 호강시켜줄게 따라와라 와라 백돌 둘째 코만이니까 괜찮네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바빠래 밤새 놀아보다 필요한 건 뭘까 플랜 울라면 오늘 까모를 열려라 참 K 달라 보여 모든 게 완벽해지는 이 순간 이쁘게 써야 스테이 고마워요 첫인은 FANTASY STAY STAY